잘난 아들이 가문의 부덕으로 원하는 뜻을 펼치지 못할까 걱정하는 그 절박한 마음 알겠습니다. 오명을 벗고 승지 자리에 오르도록 힘쓰겠습니다. 승지. 감사합니다. 감사, 감사합니다. 사례는 되었어. 다만 나는 벗이 필요할 뿐이오.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. 저희 가문 모두의 목숨은 지금부터 어르신의 것이옵니다. 한 잔 따라 주시죠. 우리 이제 벗이 되었으니. 예. 항소합니다. 자, 들어오는 아들. 그럼 우리 오늘 이 코가 삐뚤어지게 이 짐승처럼 놀아보세요. 예. 예. 한 잔. 아, 재밌다. 아, 좋아요. 한 잔 받으세요. 오, 잠시만요. 우리 언니. 오, 멋있어요. 오늘 내 옷 구름을 풀 사람은 누구? 누구. 기생생활 20년. 내 생전 저리 변태같이 노는 놈은 처음이네. 누구 뭐야. 마지막 민지. 미친냥 한 잔을 확인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이аем. 해서 이 아이들이 부족한 기회를 들으시더라구요. 우리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의 아이들이 부족해서 télé시장한 트레이닝을 믿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이 부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